이게 하나당 6,300원. 진짜? 6,300원? 100% 우물과 사료. 그래서 그냥 대표 맛 3가지만 샀거든요. 그래서 각자 한 명이 하나씩 먹는 걸 해서 게임을 통해서 3명만 먹을게. 그러면 게임 뭐 준비된 거 있을까요? 그러면 제가 여러분 미국의 원칩 챌린지 알죠? 제가 그거를 패러디에서 원김 챌린저를 만들었어요. 사람 약 올리려고 만든 김이야. 갈씩 먹어서 제일 잘 참는 사람 3명만 푸딩을 먹는 걸로. 그럼 게임하기 전에 다 같이 손을 닦죠. 먹는 걸 또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저는 참여성이 진짜 심각하게 좋거든요. 그러면 규현이부터 해, 규현이부터. 그래요. 나가봅시다. 얼마나 맵다고. 안 맵고 있는데? 안 맵고 있는데? 왜 이렇게 뭐 있어요? 자, 삼켜야 돼요. 삼켜야 돼요. 삼켜야 돼요. 씹어주세요. 아, 씹어야 돼요. 아, 씹어야죠. 씹어야 돼요. 씹으라고요. 아, 진짜 궁금하나. 씹으라고요. 아, 진짜 궁금하나. 안 맵지? 실패! 자, 소희연 승리. 준비. 준비. 냄새를 참기면서 나는데? 시작! 삼켜주세요, 빨리. 자, 씹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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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참기네. 자, 조혜 승리. 우리 소희연 씨하고 조희 양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형 해봐야죠. 아니, 저는. 아니,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부딪히 알레르기 있어요.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안 먹어, 다 먹었어? 어우, 너무 매워. 너무 매운 게 하나 막. 제가 이겼죠? 내가 이겼죠? 그래, 이긴 사람 매우니까 푸딩 드세요. 이게 우무카살이 푸딩? 우무카살이 푸딩? 진짜 기대된다, 우무카살이. 아, 감시잖아요. 이게 다, 다. 맛을 보고 그리시의 맛 얘기를 해. 색깔이 다른데 다른 맛인가? 차 맛 같은데요? 차 초코맛이다. 어때요? 환상. 예? 환상. 아니, 맛을 표현해달라고 해. 이게 그거잖아요. 방부제가 아예 안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맛이 어떻게 나나, 신기해. 근데 초코맛을 어떻게 냈지? 우무카살이 맛이 어떤 맛이에요? 젤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데? 그렇다고 크림처럼 흐물흐물하진 않는? 아니, 약간 그 슈크림 안에 그 슈 있잖아. 차가운 슈, 흑이 안에 있는 그 차가운 슈가 약간 뭉쳐서 입에서 삭 녹아서 없어지는데. 미역 맛나요? 아니, 미역 맛나요. 근데 진짜 맛있다. 계란찜이야? 계란찜이라고. 어, 그 계란찜. 그 초콘. 약간 일본식 계란찜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 안 먹으면 사람은 몰라요. 아, 미쳐버리겠네. 갔다 올게. 내가 택시 타고 갔다 온 거 좀 재달려봐. 자, 갑시다.